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생수, 제주도, 평창, 순창 등 청정지역 출신부터 프랑스, 뉴질랜드, 남태평양, 피지섬 등 해외파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이 생수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생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생수를 담고 있는 페트병이 영향을 미친 거죠. 페트병에 담긴 생수별 환경호르몬 함량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요. 국내 생수 판매업체 서열 1위에서 5위까지 기준치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페트병이 햇볕에 노출되거나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면 바로 활성을 뛰게 되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뛰어넘게 되죠. 환경호르몬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자궁 내막증, 성조숙증, 역류와 생식기 이상 발달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 경찰관인 면역의 백혈구를 따돌려 무력화시키고 차곡차곡 쌓여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사먹는 생수 한 병, 무서운 환경호르몬을 떠올리신다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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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